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사기결혼을 했던 전남편이 아이를 볼모로 계속 빌붙으려 해서 응징하고 지원을 끊어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는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돌식녀입니다 저희 이혼 스토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4살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여자친구들이 마치 유행처럼 하나둘 결혼을 하더라고요 한 명씩 부캐를 받고 부캐를 받은 친구가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결혼 생각이 없던 친구도 부캐를 받으면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가 6명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이 먼저 모두 결혼을 했고 친구들 중 마지막에 결혼한 것이 저였어요 그렇게 2년 사이에 총 7명이 줄줄이 결혼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캐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유행처럼 결혼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저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결혼을 한 것이었겠죠 결혼 후 3개월 만에 바로 아이가 생겼고 어린 나이에 육아와 가사를 하며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사랑해서 평생 반려자로 생각해 결혼한 사람의 배신이라는 것은 저에게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참고 살아보자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전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둘의 사이를 알게 된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가끔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넘기려 했지만 제가 알게 되었는데도 인연을 끊지 못하는 그 둘을 보면서 전남편과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빠져줄게 하며 이혼을 했습니다 바람난 남편과 사는 것은 껍데기랑 사는 느낌이랄까요? 무엇을 위해 이런 것을 참고 살까? 하는 생각에 참고 넘기고 살아보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육아에만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가족이 나란히 다니는 걸 보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부모 잘못 만나서 평범한 가정에서는 일상인 가족나들이도 못하는 것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모 가정아이인 것이 티가 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당시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아직 어린 나이라고 아이도 있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다는 사람 있으면 아빠도 만들어주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죠 전 그 말듯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혼자서도 내 아이 보란듯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이 소개팅이나 맞선 형식은 아니었지만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일적으로 누가 잠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인과 한 남자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도 인연이고 시간도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으니 함께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었기에 그러자고 했어요 그게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인과 함께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저를 첫인상이 좋다면서 지인에게 저와의 만남을 부탁했고 지인은 제 소개를 이혼녀의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던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참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 사람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일단 편안하게 만나나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주변 분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좋아해 주는 사람 있으면 만나보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일곱 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당시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돌식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와 공감을 해주며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서로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기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신혼여행 겸 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쳐 함께 살기로 했지요 여행 갔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서 이건 꼭 말하고 용서받고 싶다며 하는 말이 실제 나이가 저보다 일곱 살 많은 것이 아니고 열두 살이 많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멍했지만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공주대접 받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고 그 사람의 배려심이 나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거짓말은 나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거짓말이었던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이와 둘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집을 계약한 것이 있고 그 집 계약이 만기가 되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저는 순진했나 봅니다 그 말을 믿고 오케이 했고 그저 막연하게 그 나이쯤이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남편을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뭐랄까 아이 없이 이혼한 사람이라는데 아이를 참 잘 다루더라고요 이 점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좋게 넘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저도 한 번의 상처를 가지고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무렵부터 사건이 하나 둘씩 터지게 됩니다 임신 중에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에 이해가 가지 않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백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직장은 저 만나기 전에 지인과 하던 일이 마지막 오더를 받았던 것이었고 저와 살기 시작하면서 망해가던 회사를 부여잡고 일을 다시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다시 일어나 보려고 직원도 없는 회사를 혼자 출근하면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번듯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결국엔 사무실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난 것이었죠 그런데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긴 했어요 월 100 정도를 주었었는데 그건 어디서 생긴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한테 빌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측은한 마음에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기존에 모아놓았던 돈으로 아끼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모은 돈도 얼마 안 남았을 때쯤 일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나 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저희 외삼촌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외삼촌에게까지 찾아가서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라며 저에게 주었던 것이었어요 외삼촌한테 빌린 돈도 갚지 않아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쌈짓돈을 꺼내서 외삼촌한테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둘씩 정신없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며 살림을 합쳤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더니 남편의 우편물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독촉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해보니 회사는 오래전 망한 회사였고 대출이며 세금이며 건강보험, 자동차 과태료 등등 독촉장들이 박스 하나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 갚아야 할 돈은 셀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돈도 없고 빚이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나이도 속인 이것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고 저와 결혼한 것이었지요 미국에 있다고 했던 집도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었고 정신없이 터지는 일들을 보며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은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그것도 돈이 없다면서 일주일만 있자고 해서 전 일주일 후 집에 와서 육아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은 후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독촉장들에서 빚어진 이 상황들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남편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속이고도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갓난아이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속아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했더니 그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두고 혼자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 전화 오고 난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본인들은 나이가 있어서 갓난아이 키울 힘도 없고 이래저래 여건이 안 된다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멍한 상태로 집에 있는데 밖에서 문드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모른 척했습니다 잠시 후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땡서방이 지금 애기 데리고 집에 왔다가 애기를 두고 갔다는데 자기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어 갓난아이 못 키우고 사업으로 우리 엄마는 바쁜 와중에 아이까지 키우라고 하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아이는 당신이 키우라고 했습니다 당장 친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제 말에 묵묵부답이길래 저는 친정으로 가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찾아온 그 사람은 며칠을 찜질방에서 지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한 번의 이혼을 겪고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 사람에게 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든 해서 생활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이 낳은 지 2주째인데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미역국과 밥을 먹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쯤에 그 사람은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 본성은 바뀌지를 않는 것인지 허풍에 허영심만 가득한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제자리 찾을 것이다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따위 허풍쟁이가 사위라는 것에 소개해준 친정아빠의 입장이 난처해지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금수저도 아니면서 왜 이런 허영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인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보여주었던 배려심이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우리 큰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까지 큰아이는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너희 아빠랑 살 때와는 달라 나와 살려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해 사람은 신용이 중요해 어린 제 아들은 자기 친아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말에 아이가 충격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욕도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신용을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거짓말로 무장해서 나에게 사기치고 결혼을 한 주제에 지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거지를 거두어 주었더니 갑자기 아이가 미워져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후부터 저와 그 사람은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각자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일을 시작했고 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이사하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내 월급은 모아서 이사하자고 했더니 100만원씩 6개월 정도 주더군요 어느 달에는 70만원을 주길래 물어봤더니 작은 애와 본인이 쓴 만큼 주는 것이라고 하며 제가 제 아들만 챙기니 이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나는 4배 아파서 낳은 똑같은 내 아이들이고 나는 한 번도 차별을 두고 아이들을 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도 그 말에는 반박을 못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전남편의 아들과 본인 아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밥도 안 차려주고 나밖에 모르는 고집센 여자라고 말하고 다녔다네요 살고 있던 동네는 제가 큰아이랑 둘이서 살 때부터 거의 14년을 살았던 곳이라 주변 이웃들을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 중 제일 친한 언니한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 남편한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군요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생활에 아들 둘 키우며 집안 살림까지 하는 나에 대해 이렇게 문외인간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시부모는 우리도 모른다 걔가 뭐 우리에게 용돈을 주기를 하냐 나도 내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어쩌겠냐 그럼 그때 받아주지 말지 그랬냐 이제 와서 이런 전화는 또 왜 하냐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살기 싫으면 살지 말아라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혼할 것이니 이제 전화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큰아이에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제가 키우려고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했더니 널 어떻게 믿냐 나 없을 때 내 아들 때릴 거 아니냐 하며 둘째는 절대 못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합의 이혼 시도가 세 번 넘게 번복이 되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는 것도 힘들어 못 견디겠어서 작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고 서로 위자료와 양육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고 애처롭고 궁금해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저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작은 아이가 울고불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아이도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둘이 살면서 몇 년 만에 보니 그 사람과 작은 아이 둘 다 참 안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참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아이는 내 아이이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주말에 집에 찾아가서 청소도 해놓고 먹을 것도 해놓고 왔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집이 더러워지거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질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배아파 낳은 아이인데 그 사람은 아이에게 저를 참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저에게 한 번 얘기를 해주는데 친가에 가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욕으로 시작해 제 욕으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형의 아들도 저의 작은 아이처럼 어릴 적 엄마를 잃고 아주버님과 둘이 살며 자랐는데 제가 많이 돌봐주었었거든요 그 조카가 군 제대 후 저를 찾아와서 작은 엄마는 어려서부터 멋있어 보였고 혼낼 때는 눈물이 쏙 나오게 혼내도 잘해줄 때는 한없이 잘해주어서 저에게 엄마의 정을 느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가 저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카는 그동안 시댁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며 내 아빠, 내 할머니, 내 작은 아빠이지만 너무한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집 며느리로 사는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욕밖에 없으니 분하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남편을 만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껏 당신이라는 인간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허풍만 떨고 허세가 자존심인 줄 알며 거지나 마찬가지인 것을 거둬주다시피 했더니 알고 결혼을 한 것이면서 큰 아이에게 몹쓸 짓이나 한 문의인간이라고요 작은 아이가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에게 보내지 않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되건 간에 아이를 볼모로 나와 친정에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수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뒤에서 욕하던 당신 엄마와 형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보라고요 그 엄마의 그 자식 그 형의 그 동생이니 앞으로는 본인 식구들 욕도 하지 말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말하길 내 친정이 부잣집으로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랑할 거리 좀 만들어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보증금 1000에 70짜리 집을 자가인 것처럼 속였던 당신 어머니가 아들 장가 잘 갔다고 자랑은 하고 싶었나보다 당신이 뭔 잘못이겠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겠지 하지만 이것은 알아야 한다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당신처럼 자기 부모와 똑같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아이와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지금 당신과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살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집도 빼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집도 빼버리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 아이도 당신에게 필요가 없어질 것이란 것도 안다 아이가 필요 없어지면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그 집을 내놓고 통보했더니 그 사람은 500에 60짜리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후에 하던 일이 잘 풀려서 그 사람과 작은 아이가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아파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조금만 더 모으면 머지않아 작은 아파트라도 매입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속는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불쌍한 척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 사람의 수작에 이용당하는 일도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아이와 연관 지어가며 힘든 척을 하려는 것이 뻔해서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를 더 이상 못 키우겠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큰아이에게 했던 말 니 아빠랑 살 때랑은 달라 사람은 신용이 우선이야 본인을 친아빠라 알고 자란 7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힘들면 친자식이라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혼 후에 일이 잘 풀리기도 했지만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투자 목적의 집도 하나 사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자꾸만 전화해서 저 자세로 나오는데 이거 저에게 빌붙으려는 거 맞죠? 그 사람의 전화는 수신 차단했고 아이랑만 연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그 사람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냐는 개소리를 하고는 아이 생각해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네요 엄마가 그냥 대꾸하기 싫어서 끊어버렸답니다 내가 아이 생각해서 이혼한 뒤에도 지원을 해주었더니 그 인간은 저를 아직도 본인 와이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이혼 후 일도 잘 풀리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잘 살고는 있지만 작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마음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에 대한 짠한 마음을 여지껏 그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에 놀아난 저의 우유부단함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욕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내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온 것이니 너무 심하게 욕하시지는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편 어머니와 전남편의 형이라는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남편 어머니란 사람은 너희들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어떻니? 라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줌마 저한테 지금 지적질도 하고 싶고 조언도 하고 싶으세요? 두 분 거리에 나앉지 않게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에 허세나 부리고 실상은 곧 월세집에서도 쫓겨날 거지나 마찬가지이신 분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라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에게 제가 그렇게 막말을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하고 나니 탄산 가득한 사이다 1.5리터를 마신 것 같이 시원했습니다 전남편 형이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독촉장들이 전남편 형의 이름으로 온다고 현재 집주인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주소 등록해 놓은 것인가 보다며 그냥 신고해버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전시모와 비슷한 말을 하길래 주민등록도 말소된 사람이 사라는 있었나 보다며 당신이나 당신 동생이나 실상은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이 한심하다고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더니 지금은 형이랑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동생도 곧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면 그때 둘이 싸우지 말고 의지하고 잘 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제가 겪어온 것이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갔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큰아이는 잘 커주어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고 작은아이와도 자주 만납니다 두 번을 이혼하고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아이 때문에 또 끌려다니고 있냐고 비난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 남자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이가 눈에 밟혀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전남편에게 끌려다닌 바보 같은 면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굳게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이를 앞세워 찾아온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하면 제풀에 나가 떨어져 자기 능력으로는 아이 못 키우겠다는 말이 머지않아 나올 듯 합니다 그때 아이를 데려와 두 아이 데리고 행복하게 살 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상세히 적고 나니 후련하네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의 이혼으로 상처가 크셨을 텐데 약해지지 않고 변변해 주셔서 제가 다 고맙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